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.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 중에 하나, 우리 학생들이 많이 느끼는 감정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열등감이라는 상태입니다. 자 열등감인데 우리 학생이 먼저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자 저에게는 같이 어울리는 친구 무리가 있습니다. 하지만 자꾸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작아지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상처를 입습니다. A라는 친구는 축구, 체육 등 모든 것을 잘하는 만능 스포츠맨이고 B는 공부는 줄곧 정교권에서 거기다가 노래도 잘합니다. C는 게임도 잘하고 유머스러워하며 존잘입니다. 음 존잘? 그 다음에 저는 특출나게 잘한다거나 적성을 보여지는 게 없는 모든 게 어중한, 좀 어중뛴 평범한 학생이라 자꾸만 그 친구들과 비교되어지는 현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. 저도 그 친구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싸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자 보시면 참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학생들이 보면 사람은요 보통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뇌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이 시각적인 정보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세싱을 통해서 거쳐가는 게 중요한데 이 거쳐가는 걸 부정적으로 가느냐, 긍정적으로 가느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시작합니다. 우리 학생은 제가 첫 번째 제 감정사용설명서에 보시면요 자존심이란 거 있거든요. 그거 꼭 보셨으면 아는데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게 있습니다. 자, 자존심이란 게 있고요. 자존감이란 게 있는데 실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이것은 뭐냐면 자존심은요 타인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한 보호의 어떤 작용이 자존심이고요. 자존감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감정을 자존감이라 그래요. 그런데 우리 친구는 지금 현재 자존심이에요? 자존감이에요? 타인과 비교하잖아요. 자존심이잖아요. 그런데 이 자존심을요 타인과 비교를 해서 이것을 부정적인 나쁜 자존심으로 가는 경우는 무슨 마음이 생기냐? 바로 열등감이라는 마음을 생산해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자존심보다는 무엇을 가라? 자존감으로 얘기합니다.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형태인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좀 세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. 뭐냐면 너희들은 타인에게서 사랑받고 싶고 타인에게서 내가 아낌을 받고 싶고 타인으로부터 항상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데 너 자신 스스로는 칭찬하거나 사랑하거나 아끼는 그런 행위를 하니? 라고 물어보면 안 한대요.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? 실제 우리가 인간의 감정 이 인간의 의식 상태를 보면 우리가 의식이라는 형태와 무의식이라는 형태가 있어요. 의식의 형태는 이성적 관점에 대한 어떤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며 무의식은 내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 의식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나타내며 무의식은요 내 안에 나라는 형태예요. 그런데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무의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아이한테 되게 막 소리 지르면서 윽박 찔러야 됩니까? 뭔가 잘못했을 때 괜찮다,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? 여러분, 답을 아시죠? 그럼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. 그때 엄마하고 아빠가 정말 소리치면서 너무나도 안 좋게 하신다면 좋아요, 안 좋아요? 안 좋죠. 어떻게 해주길 바랍니까? 너 괜찮니? 너가 안 다쳤으면 괜찮다. 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지 않으신가요? 그런데 여러분, 정작 지금 보십시오. 나 자신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오로지 타인에게서만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. 실제 보면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? 타인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? 자기 자신 바꾸는 게 훨씬 더 쉬워요. 그런데 여러분은 안 바뀌는 상태 그 자체만을 바뀌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거나 언제나 스스로 내가 상처받을까 봐 스스로 꽁해 있다. 폐쇄적인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잖아요.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비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. 실제 한국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비교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, 제가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. 라고 이야기 끝나면 아, 그렇구나 라고 할 텐데 항상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. 저 여기 학원에 2월달에 왔는데 저랑 같이 2월달에 들어온 친구는요. 지금 성적이 올랐는데 저는 올라가지 않아요. 벌써부터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더 낮추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자존감이 떨어지면요. 스스로를 내지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. 왜? 내가 지금 현재 계속 실패만을 경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실패만을 경험하면요.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실패할 것이라는 잘못된 추측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. 먼저 A라는 친구, 공부 잘하고 그 다음, 미안해요. A라는 친구는요. 축구도 잘하고, 뭐 운동 매니아죠. 노래도 잘하고,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노래 잘하고 실제 잘 보시면 사람이 타고난 게 같나요? 다른가요? 달라요. 다른데 왜 우리 친구는 같게 보십니까? 제가 이제 기숙학원 제 수생들을 많이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2월 달에 왔든지 3월 달에 같이 왔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 그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똑같은 환경도 아니고 똑같은 지능도 아니고 똑같은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상태가 내가 나 스스로 괴롭히는 방식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. 본인 스스로 괴롭힌다니까요. 그나마 걔는 체육을 잘해요. 근데 체육 잘하는 애인데 우리 친구가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이죠?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B라는 친구, 공부 잘하는 친구와 비교를 했습니다. 그럼 이 친구 좋아야 안 좋아요? 그럼 여러분, 지금 우리 친구는 혹시 이해 되십니까? 안 되시잖아요. 야, 그래 너는 운동 잘하잖아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비교라는 상태는 원래 비교의 원래 시작은요. 타인과 하는 게 아니에요. 비교라는 것은요. 내 과거의 내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.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이 나으셨다면 진짜 좋아진 겁니다. 이게 비교예요. 실제 저는요.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. 정말 행복합니다. 왜 행복한 줄 아세요? 딱 하나입니다. 지금 현재 금전적 가치 정말 많이 벌고 다 떠나서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 제 모습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아낀다는 것은요. 비교의 상태가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. 제 과거와 비교를 합니다. 과거에는요. 정말 돈 한 푼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잘난 것 없이 그 상태에서 현재 내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때하고 비교하니까 이해하셨습니까? 이게 비교예요. 근데 내가 타인과 비교를 하죠.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이제 이 지인들이 온라인 강사분이 많이 계십니다. 정말로 정말로 유명하신 분들 많으세요. 그런데 그분들과 비교하면 내 모습이 되게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. 정말 정말 좋은 데 사시고 근데 저는요. 절대 쿨하지 않아요. 왜? 나는 그 비교를 타인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내 과거와 비교하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금전적으로 따지면요. 금전적으로 높으신 분들 만나면 열등감 안 느껴요. 너무 좋아요. 왜 그들과 만나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? 제가 맨날 얻어 먹었습니다. 그때 맛있는 회를 사주다고 하길래 갔어요. 그 형한테 맨날 얻어 먹어요. 진짜 돈이 많으세요. 너무 미안해서. 형, 이번에는 제가 사겠습니다. 아니 무슨 횟값이 30 얼마가 나왔어요. 덜덜 떨면서 지갑에 카드를 꺼내려고 하자마자 그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종환아, 네가 얼마 번다고 자식아. 더 벌면 그때 사. 너무 좋았어요. 금전적으로 나보다 더 우세한 형들과 만나면 저는 지갑 열 일이 없습니다. 이해하셨죠? 보세요. 우리 A라는 친구, 축구 체어, 만능 스포츠맨이죠. 그럼 그 친구가 항상 편하면 되죠. 친구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는 항상 편이 되면 돼요. 왜? 내 부족한 부분에 채워주니까. 그 다음에 공부 잘하니까 이 친구 노래도 잘하죠?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물어볼 사람이 생기잖아요. 내가 지금 현재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다. 알려주죠. 과외 써보세요. 얼마나 비싸요. 그 다음에 C. 게임도 잘하고 유머스러우면 존잘입니다. 아니,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서 이 친구가 다 얘기해주기 때문에 썰렁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으며 완전 지금 현재 본인에 대해서 그 ABC 친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? 제가 개인적으로 삼국지에서 조조라는 인물을 되게 좋아합니다. 이 조조라는 인물은요. 정말 강한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. 자신에게 없는, 자신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을 포진시킵니다. 그게 진정한 리더예요.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족한 게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 포진이 있다면 그건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. 우리 친구 보니까 완전 진정한 리더십이에요. 평범한데 불구하고 축구, 지금 체육 정말 잘하는 만능 스포츠맨이 본인의 친구이며 그 다음에 정교권에서 너는 공부도 정말 잘하는 친구가 내 친구이며 그리고 C, 게임도 잘하고 유머스러운 그 친구가 내 친구라면 정말 많은 것을 얻지 않으셨습니까? 그런 친구를 포진시키려고 해도 어려운 이 상황에 우리 친구는 그런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비교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누구와 비교한다?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오늘 내가 점점 더 나아졌다면 우리 친구는 행복하고 우리 친구는 훨씬 더 나은 존재라는 거 그리고 오늘 이 상태에서 내일 더 나아지시면 되고 그 다음날 더 나아지시면 되고 그리고 먼 세월이 흘렀을 때 1년 전을 바라봤을 때 와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것이 진정 비교라는 거 그러면 그 비교가 결국 쌓이고 쌓이다 보면 바로 진정한 자존심 바로 자존감이 향상되기 시작하고 성취감을 맛보기 시작하고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바로 여러분의 자신감이 늘어난다는 사실 자신감이 늘어나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결정장애가 없어요 그냥 해요 왜? 무엇인가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 실패하면 실패의 원인을 찾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실패 안 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또 도전을 한다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열등감으로 계속 가지고 계시다면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되라는 생각과 뭔가 하기 전부터 무슨 생각하냐 안 되는 나의 미래만 생각하다 보니 결국 불안한 상대로 나는 정체된 삶을 살기 시작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 장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장점 아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 장점을 찾으신다면 아마 A, B, C 그 다음에 D가 우리 친구가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이 열등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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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